아니 사망보험금이 상속 증여에 있어서도 중요한 재원이라 대체 어떤 역할을 하길래 이렇게 될까요? 배우자부터이든 아니면 부모로부터이든 우리가 재산을 물려받게 되면 그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살아있을 때는 증여세 그리고 돌아가셨을 때는 상속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상속세를 현금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6개월 안에 상속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6개월이요? 네 6개월 안에. 그렇다면 부동산으로 재산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상속세에 대해서 더 크게 와닿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종신보험 플랜으로 이러한 상속세나 증여세 플랜을 만들어 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세금에 대한 부분에서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해 적은 보험료로 불입한 후 사망 시에는 상속인이 수령해서 상속세로 납부를 하는 재원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상속을 받으면 사실 6개월 안에 상속세를 내는 것은 부동산이 6개월 안에 금방 팔리는 것도 아니고요. 거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팔아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이런 사망보험금으로 미리 준비를 하면 배 아픈 그런 상황은 벌어지진 않겠네요. 맞습니다. 최근 고액 가입자들이 상속세 재원 마련 수단으로 종신보험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신데요. 부동산 자산이 많은 고액 자산가의 경우에는 상속세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상속세를 충당할 충분한 현금성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이나 주식을 상속해야 된다면 자녀들은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급하게 매각을 하고 팔기 때문에 이럴 경우 급하게 매각할 때 가치를 제대로 인정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를 상속인으로 해서 보험금을 받은 걸로 상속세를 내면 된다.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화이팅! 상속세 재원으로 준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종신보험을 이용한 것을 1순위로 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그냥 종신보험만 가입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요? 아니 왜 사망보험금만 준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사망보험 가입하면 좋죠. 하지만 가입하실 때 유의하시면서 가입을 꼭 하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상속을 받는 상속 재원이기 때문에 제대로 전문가와 상의를 안 하시고 가입하신 경우에는 상속세 차감이 돼서 더 적은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네요. 아니 상속세 내는 것도 안타까운데 최대한 우리가 합리적으로 내야 되는 거잖아요. 꼭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시고요. 지금 상속 재원으로 사망보험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입을 할 때 주의해야 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방금 이수환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가장 주의할 점은 바로 납입자 그리고 계약자 그리고 수익자를 동일 인물로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고 하시면 우선적으로 계약자를 자녀 그리고 수익자도 자녀 여기서 중요한 건 또 납입자도 자녀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 중에서 또 납입자는 월급을 받고 있는 자녀 그러니까 출처가 확실하게 명시된 자녀로 설정을 해야 이런 부분에서 나중에 사망보험금이 나왔을 때는 이 사망보험금은 상속세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주인공 분도요. 지금 종신보험을 미리 준비하고 계셨잖아요. 이렇게 이미 준비하신 분들은 어떻게요? 유지하는 게 좋나요? 아니면 그냥 갈아타거나 버리는 게 낫나요? 다시 해지하고 가입한다면? 물론 속상하겠죠. 오랫동안 납입을 하셨는데 지금 갑자기 멘붕 왔잖아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사연자님처럼 이미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입자와 납입자만 변경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 계약자, 피보험자, 납입자가 아버지고 그리고 수입자는 자녀로 종신보험을 가입했을 경우에는 납입기간이 20년 중 10년만 부모님이 납입을 하셨고 이 시점부터 계약자, 납입자를 자금 출처가 명확한 자녀로 변경하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시게 되면 사망보험금을 혹시 받으시게 되시면 나머지 절반만 상속세로 나가고 나머지는 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 방법이 있네요.